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 입니다 오늘은 송정 해수욕장에 개찰령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잡은 것은 아니고 우리 송정에 관광 오신분들 오늘 깨낚시 하였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께요 자 여기에 송정 백사장 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이거 한 몇 수나 정도 됩니까 몇 마리나 정도 됩니까 마리수가 30마리 더 되겠는데 한 30마리 더 되겠는데 내가 얼른 볼때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아따 굉장하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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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찰렬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 예수 1장 입니다 송정해수욕장 에서 개를 이렇게 오늘 좀 많이 참 잡아 볼라 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송정 백사장에서